안녕하십니까 다이덕후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미러키 배터리 2개 밸런싱이 무너진 배터리 2개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 배터리인데 밸런싱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밸런싱이 필요하더라구요 밸런싱해서 이 배터리가 괜찮을지 여부를 나중에 밸런싱 완료한 후에 제가 체크해 볼 거구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bc168 충전기 하고 또 성격이 다른 m7 충전기 하고 그 성격이 다른 두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어느 쪽의 밸런싱이 좀 더 빨리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충전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bc168 충전기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죠 이 충전기는 이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로 개별 셀로 인식을 해 가지고요 지금 이 총 배터리가 지금 EP 구조로 총 5개의 직렬이죠 그러니까 5개의 배터리를 하나에 각각 셀로 인식을 해 가지고 총 5개의 셀로 개별로 인식해서 충전을 해주는 거라서 밸런싱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밸런싱이 많이 무너진 배터리를 밸런스 잡을 때는 이 충전기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 m7 충전기는 이제 연결 방식도 다르죠 이렇게 악어 집게 연결하고 각 밸런스 포인트별로 그리고 메인 충전선 굵은 선이 XT 60 단자로 이쪽에 출력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충전선은 이쪽 굵은 선이 되겠구요 그리고 마지막 밸런스는 이 악어 집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전류를 이제 세팅할 수가 있죠 이 충전기는 최대 10A 세팅이 가능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것은 20A 30A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bc168은 지금 8A까지 된다고 하지만 절대 8A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아답터 보드에 연결된 배선을 보면은 밸런싱 전류 세팅을 그렇게 높게 할 수 없습니다 8A까지 제가 볼 때는 맥스 5A고 5A도 장시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으로 한 3A, 3.5A 정도 그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싱 충전 속도는 다행히 이게 빠를 겁니다 밸런싱이 많이 무너진 배터리에 대해서는 M7 보다는 bc168이 충전이 훨씬 밸런스 충전이 훨씬 빠를 거고요 만약에 밸런스가 안 무너져 있고 두 개의 정상적인 배터리라면 충전은 이게 더 M7이 더 빠를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5A, 4A 세팅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 세팅할 수도 없고 안전하게 쓰려면 5A 이하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두 충전기의 성격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 두 배터리는 밸런스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600mAh 정도 이 친구는 한 270mAh 밸런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밸런스 속도가 빠른 이 bc168 충전기에다가 이걸 물리고 그 다음에 이 270mm 셀 편차가 나는 거는 M7에 연결해서 어느 쪽이 더 빠를지 제 생각에는 이쪽이 두 배 이상 이제 밸런스 셀 편차가 나지만 이쪽이 더 빠를 거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설명했지만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경우에는 원셀 충전 방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원셀 충전하지 않고 M7 충전기로만 그대로 연결해서 밸런스 충전이 완료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극성대로 이제 측정하지 않고요 전안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3.835 그 다음에 3.959 4.089 4.060 3.46 그죠 3.46 이게 좀 많이 났네요 그래서 밸런스 차이가 한 600mm 좀 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자 3.79 4.07 차이 많이 나죠 3.97 4.07 그 다음 마지막 4.07 그죠 요거는 한 270mm 셀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168은 지금 보면 이제 이 배터리가 지금 6Ah 거든요 18650 30Q 배터리 사용 배터리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제 충전 전류를 어떻게 세팅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용량의 반 정도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Ah가 적당하겠죠 3Ah로 세팅을 할게요 자 눌러서 목표 전압은 4.1 4.1 그 다음엔 전류는 3Ah 맞죠 꾹 누르고 됐습니다 요것만 누르면 이제 스타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이쪽 거 배터리도 3Ah 세팅할게요 지금 보면 이미 제가 캘리브레이션도 해 놨습니다 자 타입 리튬이온 요거는 오토로 두고 그 다음에 차지 모드 4.1 요거 두고 그 다음에 차지 크런트 3Ah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하면 자 스타트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도 얘도 이제 스타트 아 연결이 안 됐군요 이제 캘리브레이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셀 포트에 자 연결했습니다 그럼 전압이 나오죠 셀펜차 이제 나는게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 스타트 그러면 3Ah로 예 여기는 지금 거의 4.1에 가까우니까 0.1Ah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3Ah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생각엔 BC168이 빨리 될 텐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전이 완료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한 5에서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시간은 좀 이따 한번 파악을 하고요 이 친구는 지금 밸런스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4.1V 까지 다 완료됐죠 그리고 시간이 보면 1시간 31분 걸렸어요 1시간 31분 1시간 31분 만에 아까 600mm 이상 차이나는 셀편차가 있었던 이 배터리를 지금 다 셀 밸런싱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1시간 반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지금 M7은 이쪽 배터리가 아까 보면은 270mV 셀편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작동 중이에요 보시면 그죠 보시면은 그죠 거의 이제 4.1V에 왔는데 아직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한번 멈췄어요 시간 그 제한으로 이 세팅된 시간까지만 작동하고 멈추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작동이 돼서 한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동을 시켰고 가동한지 지금 여기 보면 94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요거 4.1V 까지 만충하는데 아마 1시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충전은 여기서 중지를 하고 과연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지금 94분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중지를 하고 스탑을 하고 한번 그 세팅을 볼게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걸리면 이제 멈추도록 해 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팅에 가서 꾹 눌러서 자 시큐리티 세팅을 가야 되죠 타임이 200분이네요 그러니까 200분 더하기 94분이니까 거의 300분이고 앞으로도 1시간 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약 한 지금까지 한 300분만 치더라도 5시간이네요 5시간 그러니까 276mm 정도의 셀편차가 나는 배터리를 이 미러키 배터리를 거의 밸런싱에 다다르기까지 한 한 6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편차가 이거보다 더 나면은 아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은 그 문제의 셀 있잖아요 이 배터리는 첫 번째 셀이었던가요 그 첫 번째 셀이 3.79였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셀들이 약 한 3.9나 4.0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을 원셀 충전 방법으로 해서 주변 셀 전화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요렇게 세팅해서 하면은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삼아 그 원셀 충전 없이 한번 이렇게 이쪽은 270mm 이쪽은 600mV 셀편차 나는 걸 한번 테스트 삼아 비교를 했고요 얘가 600mV 이상 차이나면 1시간 반 만에 다 밸런스를 해버렸죠 얘는 훨씬 오래 걸리고 적게 셀편차가 나는 배터리를 이제 연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BC168 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찌개 연결할 때는 요거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제 충전을 중지하고요 최초 이제 충전 전에 아버지께 연결하고 여기를 테스트하는 거죠 제대로 연결됐는지 자 이렇게 5개의 LED가 불이 들어오면 이 5셀 5개의 셀 직렬 연결된 거에 대한 밸런스 포인트를 제대로 연결했다는 표시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 써주면 좋습니다 자 이쪽 배터리는 이제 밸런스 충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이제 그 아버지 꺼 제거하고 한 하루 이틀 각 셀들의 어떤 전압이 자연 방전돼서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연 방전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참고로 다섯 번째 셀이 최초 3.4 볼드였거든요 이 다섯 번째 셀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해 가지고 이제 뭐 대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쪽 배터리도 이제 거의 충전이 완료 됐기 때문에 다시 BC168에 물려 가지고 밸런스를 완료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자연 방전되는 셀이 없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연 방전되는 셀이 있으면 그 놈만 교체를 못해요 그것만 교체하게 되면 새 거에 셀을 넣든 아니면 중고 셀을 넣든 간에 그 놈 때문에 또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셀이 발견되면 그냥 한 번에 다 셀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BC168 충전기 하고 M7 충전기 하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